여전히 머릿속에서 불이 반짝이고 물이 샘솟는 것 같다.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아리랑 한강까지 20세기 한국현대사 3부작을 탄생시킨 작가 조정래 선생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2012년의 첫 주인공이 되실 텐데요. 한국 문단의 거목 조정래 작가를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조정래 작가의 홈페이지에 걸린 글귀입니다. 작가 조정래 작가정신의 승리라고 불리올 만큼 자신의 일생을 문학에 온전히 바쳐오신 유명한 분이죠. 조정래 작가정신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또 한강은 20세기 한국현대사 3부작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1300만부 돌파라는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에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고요. 전라북도 김제에는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 이렇게 두 개의 문학관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분. 작가 조정래 선생을 2012년 첫 토요일에 만난 사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작가. 네. 안녕하세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2년 새해 첫 손님으로 모시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선집중해서 인터뷰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100분 토론 진행할 때는 몇 번 더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 번 했었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인데요.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올해 7순위 되신 게 맞으십니까? 네. 어떤 느낌이십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얼마나 살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오래 곁에 있어주셔야죠. 좋은 작품도 더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양력을 잠깐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잠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마는 1943년에 전라남도 승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7순위 되셨고요. 광주 서중학교,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게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명문인데 아마 선생님 덕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문과를 간 이유가 문학을 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 당시에는 동국대 국문과가 전국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로 간 것이고 원래 좋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출신들이 문단에서는 큰 활약들을 하고 계시죠. 1970년에 현대문학의 누명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그야말로 이제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 정말 그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면서 작품 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하소설, 삼부작, 태백산맥 1989년에 완간을 하셨습니다. 총 10권이었고요. 아리랑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2권, 1996년에 완간을 하셨고 한강도 10권이고요. 2001년에 완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의 작가의 일상에서 이 정도 대하소설 세 가지라면 더 논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대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 소개해드릴 게 너무나 많네요. 단편집, 어떤 전설,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 황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한, 그 그늘의 자리, 또 중편집도 내졌습니다. 유형의 땅, 그리고 또 장편소설이 있습니다. 대장경, 불놀이 불놀이는 꽤 오래된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에 제가 아나운서 곡에 앉아서 그렇게 덜 바빴을 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장정하고 편집으로 2010년부터 다시 내놓고 계신 거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내놓으신 작품들이 새로 옷을 입고 나올 때는 또 어떤 느낌이실까 궁금하네요. 새 작품 같고 새로운 애정이 생기는데요. 독자들이 새롭게 만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개작을 한다든가 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고 황토와 비탈린음질을 중편으로 썼던 것을 장편으로 이번에 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황토 같은 작품은 중편으로 쓰실 때도 나중에 이걸 장편으로 한 번 더 늘려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 당시에 장편을 써야 되는데 발표 지면들이 문학지가 현대문학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편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아쉬워서 이번에 다시 개작을 한 거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줄여서 내시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산문집도 내셨습니다. 누구나 홀로선 나무, 황홀한 글과목. 황홀한 글과목은 얼마 안 된 산문집이죠? 한 2년 됐던가요? 2년 됐습니다. 그때 이 산문집 편하신 다음에 제가 잠깐 미니 인터뷰에서 모셨던 기억이 나네요. 청소년을 위한 위인전도 내셨습니다. 신채호, 안중근, 한용훈, 김구, 박태준, 세종대왕, 이순신. 여기서 박태준이라 하면 포스코 회장, 얼마 전에 타개하신 박태준 명예회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글만 쓰십니까? 직업이 그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생활의 달인처럼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내실 수가 있을까? 다 다른 얘기고. 또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쓰시는 작품이라는 것은 무슨 상상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방대한 그런 역사적 사료들도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글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평상시에 말이죠. 다른 일은 안 하십니까? 글 쓰는 게 직업이니까 일어나면 직업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일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글을 잘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잡기도 안 하고 또 정치 같은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글 쓰는 일로만 가는 것이 이 사회에 태어난 사회에 있는 기억 아닌가 그런 기본적 태도를 변치 않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사회만 가사이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열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희 아버지가 평생 가르치신 게 그거죠. 주색 잡히는 폐가 망신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수천 번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처음 들은 건 아닌데요. 선생님의 어떤 삶의 일상의 자세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상은 워낙 많이 받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상, 동국 문학상, 단제문학상, 노신문학상, 독리문학상, 만회대상 더 있습니다만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이른바 산부로 이어지는 대화소설들은 많은 분들이 다 읽으셨겠습니다만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비참하고 처절한 역사의 상처 그것을 쓰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걸 반복하면 안 된다 하는 미래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개 이념 논란에도 휩싸이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태백산맥으로는 고소당하셔서 재판이 11년이나 그렇다고요. 그 사이에 계속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태백산맥이나 이런 소설들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꼭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만 풀어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석하기 따라서는 물론 계급 차이를 얘기하다 보면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게 되긴 합니다만 꼭 그렇게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데올로기가 남쪽에서 말하면 반공이죠. 또 북쪽에서 말하면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인데 저는 그걸 넘어가야만 민족통일을 할 수 있다고 이데올로기를 해체한 것인데 반공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갱이 편을 들었다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것이 유치한 것이고 소화병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결국 나중에 무혐의 처리를 받으실 때까지 11년 동안 우리 사회 한켠에서 늘 이런 작가 조정례를 중심으로 한 이념 논란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선생님 홈페이지에 걸린 글귀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어떤 뜻으로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문학을 소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나 연애 이야기거나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건 아니고 인간이 소설이 왜 필요해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밥같은 않더라도 반찬 같은 것일 수는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건설적이고 의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문학이 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고 그리고 특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를 강조하다 보면 이데옥에 기여한다는 말을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역학할 때 필요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간에게 기여한다고 인간을 계속 강조한 거죠. 이제 70평생 해오신 일 앞으로도 물론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그 해오신 일이 그렇게 글귀처럼 상당 부분 성취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예를 들면 태백산맥을 잇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게 성취된 것이죠. 그렇군요. 200세를 찍으셨습니다. 태백산맥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그 당시에 700만 부가 나갔다고 하고요. 웬만한 집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한국 소설문학사로 보자면 거의 한 100년 동안의 최초의 일이라면서요. 평론가들이 그렇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소설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15년쯤 전에 뉴스티크에서 한국 특집을 할 때 문학계에서는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기자가 정리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에서는 이런 소설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20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완가는 89년에 하셨고 2009년에 200세를 찍으셨고. 그로부터 지금 또 한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300세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 팔리면 발행부스를 적게 찍지 않습니까. 많이 찍을 때는 초판이 마음부도 되지만은. 한 쇠당 찍은 부스. 그게 2000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그렇죠. 300세를 돌파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인 모양이군요. 어찌 보면 글쎄요. 83년에 연재를 시작하셔서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 89년에 완간을 하신 그 시대적 상황과 지금 2012년의 시대적 상황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달라졌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무튼 세월이 이렇게 20, 30년 지나면서 바뀐 것이 많은데 태백산맥은 그래도 이 시대를 계속 관통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단이죠.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통분모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으니까 독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통일이 되면 아마 안 팔리겠죠.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쓰겠다고 처음에 생각하셨을까요. 어디서 모티브를 얻으셨을까요. 태백산맥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민족의 숙원이고 비원인데 계속 분단 상황을 서로 욕하는 입장에서는 통일이 안 되죠. 통일이 되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동의한 것은 평화통일입니다. 유교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 평화라는 걸 전제할 때는 대화죠. 그러려면 상대방을 인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짐승이다 악마다 흡혈귀다 이렇게 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그들 나름이 인간 선언을 한 것이 태백산맥입니다. 그들을 인간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용공이다. 그들을 변호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함으로써 고초를 겪은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눈 것. 9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년 뒤에 무혐의 판결을 받으셨고요. 그렇다면 자연히 이런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남북 상황은 사실 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문정국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 상황이 단절을 넘어서 파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건 불행이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하고 이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지금 60년 지나서 긴 것 같지만 우리가 5천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또 우리 민족사는 5천 년을 갈 겁니다. 만 년의 세월을 놓고 보면 분단 상황 60년 100년은 아주 짧은 거죠.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서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민족 전체가 선택하는 국가로 가면 그게 통일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현실적인 것만 갖다 놓고 다투니까 불행해지는 것인데 앞으로 해결을 잘해서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태백산맥 발표한 이후에 고발도 당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수사기관을 많이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서도 두 번이나 쓰셨다고 그때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만 당한 게 아니고 얼굴 없는 사람들이 새벽 두세시면 공갈 협박하고 너희 지금 발에 폭파된다. 언젠가 죽이고 말 것이다. 너희 아들이 어느 대학 단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어느 날 문득 교통사고로 유장돼서 죽을 수도 있고 테러 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건강 진단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내가 만약에 죽은다면 나를 고발한 자들이 유해를 가하는 것이다. 하고 요소를 쓸 수밖에 없었죠. 태백산맥 문학에는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태백산맥 필사본을 아드님과 며느님한테 만들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려면 필사본을 다시 말해서 10권을 다 필기로 옮겨야 된다. 며느님이 3년 반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잔인 못 와간다고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집사람도 중간에 입술했는데 그만 쓰게 하자고 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계단 때 특혜를 베풀고 있는 거다. 내가 만약 아리랑 한강을 다 뱉히라면 어떡할 거 아니냐. 그래서 특혜를 줬는데 저희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희 큰 손자람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손자 또 자랑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손잡아보시죠. 멍청이죠 멍청. 그런데 이제 영재학교 학교계에서 다니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느 날 문덕 하는 말이 제가 모르겠기 좋은 것은 쟤를 임신했을 때 티백산명을 옮겨 베키면서 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 정도 효과만 좋은 거죠. 뭐 일방적인 해석이시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엄마의 생각이 엄마의 감정이 태아한테 전달되는 건 0.7초입니다. 현대의 과학이 규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전쟁 통해 나는 애들이 7 80%가 정서 불안정 심한 경우는 정신병이 된다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필사를 하시니까 며느님께서 늘 손운동과 뇌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손장님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대단한 게 아닌 것이 일반인들이 일반 독자들이 지금 한 사람 이미 써왔고 여러 사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테르사님 문학권에 전시해 주도록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가 한 거 아니에요. 아드님도 썼고요. 그럼요. 일단 두 권의 필사본이 나온 거네요. 테르사님 문학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재학교 다니는 그 손자 분께서도 어느 날은 이제 또 써야 될 것 같은. 이미 지가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는 세 권 다 쓰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참 참고로 삼을 만한데요. 다른 사교육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대체성이었거든요. 일제시대에서 이제 종교 환국화 일본식으로 불교를 바꾸기 위해서 그때는 불교가 가장 교세가 컸기 때문에 이제 일본 승려들은 목사처럼 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체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강압적으로 결혼을 해서 제가 태어났고 그렇군요. 그 일본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아리랑을 썼습니다. 단어법이십니다. 그 무척 엄하셨습니까? 엄하셨고 분명하셨고 전갈했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이른바 남자가 주색잡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버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내신 때 냈다 주색잡기를 전혀 안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엄하셨지만 생각은 굉장히 또 진보적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셨을까요? 그럼 해방이 되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시조를 하셨는데 한용훈 선생 만의 한용훈 선생을 중심으로 한 300여 명의 승려들이 비밀 독립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만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재무위원이었습니다. 재산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절에서 돈을 걷어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금책. 그런데 정직하니까 돈을 맡겼고 그걸 걷어다가 조직을 운영해 나갔는데 그 조직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만의 선생께서 시를 썼듯이 아버지는 시조를 선택해서 쓰셨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해방 되자마자 사답 불교의 재산. 사답. 돈이 많았거든요. 그걸 소작인들한테 무상으로 분비해야 된다. 그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주지한테 충돌을 해가지고 여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빨갱이로 모함당해서 여순대요. 고생을 엄청 하시고 태백산맥 법일 스님이 제 아버지의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태백산맥에 나오는 법일의 모델이 바로 부친 선친되시는 거죠. 나중에 광주고법에서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나셨지 않습니까? 벌교, 상교, 광주, 일고,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님을 하셨다고요. 선친께서. 그리고 나중에 우석고 교장을 지내셨고 시조 시인이시고요.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의 학교 이력을 보면 보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광주, 서중도 있고. 이게 다 아버님 따라다니시고. 그런데 고3 때 아버님께서 승려가 되라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4남, 4년대 8남매인데 4남, 4년대 8남매 중에서 하나는 부친 앞으로 가야 되겠느냐. 차남이가 가라. 그래서 제가 문학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만에 한용원 선생 같은 분이 계시지 않냐. 문학도 하고 승리로 성공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에 한용원 선생은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분인데 제가 감히 어찌 그분을 따라가셨으면 했더니 아버님 말씀이 막혀서 결국 안 하게 됐는데 만약 그때 제가 강압적으로 승리를 만들었으면 파괴했을 겁니다. 소설을 쓰려고.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잡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 때 모여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 정말 서너 시간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광고 잠깐 듣겠습니다. 새해 첫 토요일에 만난 사람 작가 조종래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광고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내 되시는 분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김초혜 시인이십니다. 사랑구수로 유명하시기도 하죠. 조종래 선생님하고 친한 분들은 어떤 문학적 업적도 물론 높이 평가하지만 부부에 더 감동한다고 들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거의 한. 금년이 45년째입니다. 45년이면 이제 금원식도 지난 거 아닌가요? 금원식이 50년이든가. 그렇습니다. 5년 남으셨는데. 5년씩 지나고 금원식.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학생 때 만나셨다고. 학생 때 집사람과 함께 문학을 하면서. 같은 과셨나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때 이미 시인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특별 나서 이제 재학생 중에 한 5, 6명 정도가 시인으로. 재학 중에 벌써 시인이 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김초혜였고. 몇 학년 때셨습니까? 집사람이 2학년 때. 그럼 뭐 갓 스물? 네. 본래 시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 잘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감성이 풍부할 테니까요. 그때 어떻게 만나신 건지요? 그때 같이 문학서클을 하는데 남자들 중에 5명인가가 시인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한 명이 시인이 되니까 상급생들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쓸만한 줄 알았는데 지들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문학의 방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화평회라는 가지 않습니까? 소설을 써가지고 작품을 써가지고. 화평회. 화평회. 그때 준비를 하면서 뭐 말을 터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년필을 빌려가지고 안 줘가지고 달래서 빵 사주면 주겠다. 그때 배고픈 시절이니까 빵 사는 게 최고였잖아요. 그 말을 했던 요즘 젊은이들이 유치하게 고전적인 방법이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흰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45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셨습니까? 싸우죠. 싸우는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100점짜리 남편인데 1점 때문에 99점을 망가뜨린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게 제 아주 단점이라는데. 우욱 하시니까? 네. 그것은 이제 기분이 나쁘서 그런 게 아니고 글을 쓰다 보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 긴장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면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소리 질리게 되죠. 그럼 집사람은 그 순간에 사취를 감춰버립니다. 대꾸를 사람치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그때 당시 자리를 피해버리지만 그다음에 제가 화가 풀리면 집사람이 방송이 20년짜리 재방송 30년짜리 재방송 40년짜리 재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관전평행을 하기를 전반전은 아빠가 이기고 후반전은 엄마가 이긴다. 요즘도 원고지에 자필로 쓰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컴퓨터로 치면 금방 수정도 되고요. 편리한 점이 많고. 그런데 이게 쓰시다 보면 잘못 쓰면 지우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좀 시간의 낭비라든가 물자의 낭비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딱 다 오를 문장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평범한 문장이죠. 그걸 다시 또 생각하면서 재구성을 해야 하고 평균 세 번 정도는 생각해야 자기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학은 결국 문장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단어와의 싸움 2차적으로 문장과의 싸움 3차적으로 주제 소재와의 싸움이 되는 것인데 그 문장과의 싸움에서 속도에 실려버리면 한 번 써버리면 사회학서적 같은 것은 문학서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문장을 다시 바꾸려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일단 읽어서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면 바로 그것이 초면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거기 얽매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장화 시키려면 손으로 써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야만 제대로 된 자기 문장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랄까요. 2009년에 내신 글 제목이 황홀한 글 감옥이어서요. 어찌 보면 늘 얼마간의 일탈을 꿈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왜 감옥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글이 긴 글일수록 잘 될 때보다는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위에 12시간 내에서 14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모의 피가 하얗게 말라들어가는 그리고 장단지가 10배 20배 부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또 글쓰다 일어나면 내 발걸음이 휘청휘청하고 땅이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에 쩌려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결국 감옥살이랑 똑같은 것이고 춘향이가 칼 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억압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인데 그렇게 힘든 것을 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과 훨씬 잘 쓰는 부분들이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때의 황홀함이 없이는. 그래서 황홀함 그렇게 하셨군요. 감옥은 감옥이 돼 끝없이 황홀함을 주는 감옥이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길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한 대로 생존작가로서 태백산맥아리랑 두 개의 문학관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인들로서는 부러움 그리고 쥐 수도 있을 것이고 저로서는 그걸 갖게 되면서 제 능력보다 제가 한 노력보다도 훨씬 많은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우리 세상 사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생각할 어떤 뭐랄까요 명분도 없고 겨를도 없으셨던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혹시 또 다른 대하 소설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대하라는 개념이 대개 한 권 이상의 소설을 대하라고 해서 안수길 선생님 같은 분이 북간도를 두 권으로 썼을 때 그걸 대하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두 권짜리 대하가 이제 안 되죠. 그렇죠. 긴이 너무 많으니까. 장편 소설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금년에 중국을 무대를 한 소설을 세 권짜리를 쓸 작정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해질수록 21세기 지구의 문제이면서 바로 한반도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천착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소설인가요? 네. 그러나 또 미래를 얘기하다 보면 과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뒷배경으로 과거가 깔리면서 현재를 다루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설이 될 겁니다. 어디 연재를 우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완간을 해서. 전작으로 쓰고 나서 연재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미 갔다 왔습니다. 두 달 전에 한 달 동안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또 됩니다. 제목은 혹시 정하셨습니까? 지금 붉은 땅 푸른 꿈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너무 수필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붉은 깃발을 든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의 꿈을 꾼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좀 다른 걸로 바꿀 작정입니다. 네. 언제쯤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금년 한 11월 주이면 독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네. 1년을 거의 꽉 채우고. 네. 혹시 첫 문장은 써놓으셨습니까? 아직 못 썼습니다. 첫 문장을 써놓으셨으면 첫 문장이 어떤 건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첫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힘들죠. 파지를 몇 십 장 내야 하니까. 네. 다음 달 1일부터 쓸 작정입니다. 네. 다음 달 1일에 전화드릴까요? 그러시죠. 첫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모시고 워낙 나눌 말씀이 많았는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더 말씀 못 나누는 게 참 아쉽네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얘기거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의 제약서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세 편의 그러니까 세 권의 소설이라면 대화 소설이라고 불러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목도 아직 안 정해진 책입니다마는 미리 좀 소개받아서 저희도 기쁘고요. 연말에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작가 조종래 선생과 함께한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